안녕하세요 치킨스닥TV입니다. 이번에는 LDT라는 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역시 또 하나의 펜리스 회사인데요. 97년도에 설립이 돼서 여러가지 설계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구동 IC를 주로 하는 그런 업체로 보이는데 14년도에 아트 시스템과 흡수 합병을 해가지고 소방용 관련된 재난방지 시스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줄여서 SSN, 스마트 센서 네트워크인데요. 이런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 업체로 2008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최대 주주는 상장사인 TSE이고요. 임원으로는 장조천 대표, 김주현 상무, 반도체 관련 업무를 하시다가 와가지고 오랜 기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TSE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황골탈퇴를 한 회사죠. 18년, 19년 대비는 주가 측면에서 탐베거가 된 회사이기 때문에 다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가 상장 관련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곳이 타이거 일렉이고 관계 회사로 LDT가 있습니다. LDT는 주로 디스플레이 구동용 IC를 한다고 했죠. 매출에서 전체 7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올레드 쪽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 LED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SN이 있고 기타 등등 짜잘한 매출이 있어요. 자, 올레드 드라이버 IC는 다들 익숙한 아이템일 텐데요. 디스플레이에서 그 화면의 구현을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모바일은 이렇게, 대형에는 이렇게 측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 신호에 따라서 RGB 픽셀을 컨트롤할 수 있죠. 이걸로 색상의 차이를 구현해 줄 수 있고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LED 드라이버 IC는 LED 광원을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주로 조명과 관련된 것일 거고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스위치를 통제하는 식이 되겠죠. SSN 쪽 화재경보 센서는 일단 이런 형태로 불꽃 온도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고요. 그게 안테나를 합쳐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GIS, GPS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고가 되면 소방서가 출동을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DT가 이런 형태로 완제품을 조달점 혁신 제품으로 선정받은 바가 있었어요. 실제로 전통시장 쪽에서는 화재 알람 시스템, 관련 사업에서 시장 점유 이런 게 높은 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매, 드라이버 IC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객사인 패널 업체들, 메이저 업체들하고 사양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그래서 납품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소방 쪽 같은 경우에는 B2G, 거블먼트 쪽으로 정부 쪽으로 납품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팸리스는 공장이 없는 회사다. 반도체를 설계해가지고 파운더리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받아가지고 판매 유통하는 그런 식이라고는 설명을 했던 내용이죠. 한국의 팸리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매우 미미한 점유율이지만 해당 업체들의 실적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 실적들이 꽤 괜찮게 기선되는 특성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하나하나 봐야 된다고 텔레칩스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LDT 같은 경우에는 최하단의 아주 작은 시가총액 300억 정도의 업체입니다. 이 친구보다 실적이 많이 증가한 업체들도 많은데 왜 얘를 보냐?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의 과거 성적표를 보시면 예전에 12년도에서 13년도 넘어올 때 매출이 확 줄어들었었죠. 완전히 망가졌었고 그 이후로 긴 시간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매출액이 50억 정도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21년도에도 유지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죠. 여기서 만약에 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 회사를 구체적으로 뜯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회사 접촉이 어려워서 딥하게 파악하는 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소 제가 뒤에서는 숫자적인 투자 포인트들하고 제 나름의 소설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재무구조부터 보신다면 현금성 자산이 대충 합했을 때 한 40억 정도 부채 같은 경우에는 차입성으로 10억 정도 해서 순연금이 조금 있는 상태고요. 회사가 그동안의 긴 시간 고생을 했던 부분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의외로 유동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대주주 TSD도 있으니까 지원을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단연간 회사가 적자였기 때문에 2월 결손금이 있어요. 이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누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앞으로 영업이익이 늘기만 한다면 순이익이 더 많이 잡힐 거니까 현금은 더 쉽게 쌓일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매출액이 늘었었죠. 뭐가 늘었었나 보면 주로 OLED 구동 IC 쪽이 증가했고 그리고 화재경보 쪽에서도 조금 증가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올레드 구동 쪽은 이쪽이 수출인데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원래 25억 하던 게 해마다 25억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의 증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전체로 합했을 때는 화재가 조금 줄어들었을 때 이게 희석돼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의미는 있다. 회사가 13년도에 망가질 때 보면 중국 쪽에서 원래 매출이 많이 잡히다가 이게 확 빠지면서 망가졌었거든요. 최근에 어디서 좋아졌냐 보면 중국하고 일본 쪽에서 자잘하게 나간 효과가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좋아졌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나름의 용도는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최근에 글로벌하게 DDI가 부족하다. 그래서 얘한테까지 기회가 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원재료, 외주가공비, 연구개발비, 기타 이런 형태로 주로 나갈 텐데요. 19년도에 주로 안 좋았던 시점 이후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매출액부터 올라왔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들의 비율이 좀 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특히나 경상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규모로도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늘고 전체적인 비용들도 짜냈으니까 이익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판간비 측면으로 봤을 때도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이익개선 측면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연구개발은 더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19년도에 이게 떨어지는데 20년도부터 매출액이 올라왔다. 이거는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나가지고 비용이 줄어든 걸로 봐야 될 거고 절대적인 규모 한 10억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연구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한동안은 개발이 끝난 제품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2년도가 중요하잖아요. 매출액이 늘어날 건가가 관건인데 일단 그럴 것 같다. 그 이유는 유독 전대비 늘어있는 이 재고자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 상태로 있는데요. 얘네가 평소에 재고를 거의 안 가져가요. 그런데 늘어있다. 그리고 과거에 16년도에도 재고가 이렇게 1차적으로 늘었던 때가 있었는데 17년 갈 때 재고가 확 줄어들면서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났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더 매출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지뢰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 두 분기 연속 재고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뭔 재고를 들고 있냐 까보니까 제품 그리고 제공품입니다.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만들다가 만 거죠. 그래서 정황상 이것들은 매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영업이 잘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짐작을 해보자면 TSE랑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TSE 계열사들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 이게 신기하게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는 게 각자 다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싶지만 TSE 매출액 중에서는 OLED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연계해가지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TSE의 업황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하는 모든 사업 부분에서 올해 늘어난다. 시장 플레이어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하여 LDT 같은 경우에도 그거랑 연계가 된다면 여러모로 2022년도에는 매출액을 더 일으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매출액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분기당 작년에는 30억 정도씩 했습니다. 작년 3, 4분기에 성장세가 꺾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SSN 쪽, 화재 쪽이 전년 대비 줄어서 그런 건데 22년도 1분기에 일단 재고 쌓아 놓은 거 매출액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림화된 상태에서도 매출액 33억 정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 5억은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매출액이 좀만 붙으면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죠. 그래서 올해 1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회사랑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배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확률은 높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TSE 계열의 회사들과 계적을 함께 같이 봤습니다. 어차피 올해 TSE 매출액 영업이익 다 엄청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왠지 모르게 좌회사들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었죠. LDT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포인트들도 있었고 그러면 이익이 어쨌든 증익을 할 걸로 보는데 증익을 한다면 POR, PAR 배수는 예전 대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업사이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인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바람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특성도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TSE가 먼저 주가 날라가고 타이거 연랙은 실적 성장이 딱히 없을 때에도 이렇게 보냈었는데 LDT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안 갔었으니까 혼자 오바를 해주면 보너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간단히 LDT라는 회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깊게 파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턴어라운드 기업으로서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타 패밀리스와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어닝이 나온다고 해서 주목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형님들이 갑자기 또 딴 데서 놀다가 야 이런 게 있었어? 해주시면 또 나름의 포텐셜도 있으니까 약간의 패팅, 리스크 테이킹에 있는 그런 영역의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